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거기 옛날에 겨울에 갔다가 눈밭에 빠졌었거든? 오. 저거 선물할 거. 어. 용수도 없고, 그대로 깨는 분도 안하여. 그렇죠. 인간은 용수를 구할 수 있어도. 어. 딸기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엉덩이. 이게 지금 20.8 kiln 27은 23.5 24.4 25 수 abdominals 수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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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러스 어? 지금 잠깐 무릎코너에 돌렸습니다. 공기압 좀 빵빵하게 채우고 출발을 할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일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박진희였습니다. 일단은 지금 보험사에서 금방 전화가 왔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가지고 아마 차를 끌고 근처에 있는 타이어집으로 이동을 해서 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넣어야 되나 봐요. 아 지금 강원도 가야 되는데 12시인데 지금 가도 늦는데 체크인 시간에 근데 지금 너무 난감합니다.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요. 슬퍼요. 오면서 늦땅한 천을 감고 싶네요. 철을 밟았어요? 네 뭐 쇳땅은 일을 한번 밟고 싶으면 닦아볼게요. 음... 아 배도 너무 고프고... 아하하하하하하...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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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는 6분 있어요? 네 괜찮아요 가루가 왜 자기가 바람에 흙는 상태에서 풀고 와서 그래요 가루가 생겨요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. 아 받아도 돼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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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편하게 오셔서 책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 갔다가 업무 보셔도 되고 왼쪽 왼쪽 화낼 때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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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오늘 닭갈비 챙겨왔습니다. 강원도 하면 닭갈비 아니겠어요? 그래서 오늘 닭갈비 숯에다가 한번 구워먹어보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탔어. 탔어. 에이. 좀 걸러내고 먹으면 되지. 원, 투, 수리, 찌차. 원, 투, 슈리, 찌차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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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자세히 볼까. 우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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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피쇼. red 앗마.... 흠.. 이제 너무 타쪽 인간쪽으로 음 음 음 음 음 음 충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건 닭갈비라는 거거든? 이건 춘천에 가면 맛집이 많아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여기가 맛집이다 먹고 싶겠지만 참아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별 미쳤어 음 음 음 오늘 별 진짜 많이 떴거든요 조금 이따가 별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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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잘 때 밖에 별 보면서 잘 거예요 여기 루프타 텐트 아이캔퍼 꺼는 이렇게 위에 우레탄 창 TPU 창이 있어가지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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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